짐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빠져나온 짐은 어디론가 향합니다. 보안이 사뭄한 이곳은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카지노입니다. 놀란 토끼눈을 하고 쳐다보는 웨이트리스를 뒤로하고 블랙잭 테이블로 향하게 되는데 가진 칩 전보를 한방에 걸어버립니다. 카지노에 4만 달러 대출을 요청합니다. 아 거기서 6이 나오네 카드를 한 장만 집어서 더 큰 숫자가 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하기로 하죠. 환돈이 오링된 짐은 이 카지노의 포스인 한국인 미스터리에게 돈을 좀 더 빌려볼까 합니다. 아무리 사채라지만 20%라니 왜 악질인지 알겠습니다. 자 ШУМ이 젊은 투 Brasil 그렇지 블랙잭으로 이기면 2배를 받습니다 만달러로 무려 24만을 만들어 빚을 한방에 갚을 수 있게 됐지만 도파민에 마치된 짐은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24만달러 전부를 블랙에 올인합니다 짐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문학 교수로 카지노에서 그를 알아봤던 웨이트리스는 자신의 영문학 수강생 에이미였습니다 교수는 이 수업에서 유일하게 문학 천재가 있는데 그는 바로 에이미이며 겸손한 척하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충고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유산 덕에 부유하게 사는 엄마에게 손을 벌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제는 단칼에 거절당하고 5만달러 빚쟁이의 독촉에 폰을 물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빚으로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부자 프랭크를 찾은 짐 이 러시아 동부의 개통철학을 듣다보면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난 사람인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존심이 남았을까 결국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에이미는 제자이기 이전에 짐의 문학적 지성에 대한 존경으로 가까워지고 싶지만 짐은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호무주의자의 독설적인 탓에 친구가 없는 짐은 가끔 스트릿골과 얘기하며 마음을 달래는데 돈만 지불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문학에 대한 열정도 없이 학점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화가 난 짐은 드러누워버립니다. 대학농구 스타선수인 라마는 인간으로서 짐에게 진심으로 고민을 털어놓고 짐은 라마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빌이 담보로 잡은 bmw m1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 아들과 연락도질로 답답했던 엄마가 폰을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에겐 그래도 아들에 대한 정이 있나 봅니다. Do you still need money? No. I should believe the gangster who phoned my home. Jesus. You gonna be bone of my body? I don't believe this is a disease. anybody else fucking says, okay? You degraded enough to come with your mother to the bank. This is like this I have to ask, is everything okay? 에이미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짐을 보게 되고 태워준다고 하는데 아줌마도 좋아요를 누르고 타라고 합니다. 큰 돈을 지게 된 짐은 빛 따위 개나 주라며 카지노에 왔습니다. 도박할 때 모아지경에 빠져버리는 짐은 에이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3억 7을 플레이를 했으면 호텔 프리룸을 받는게 인지상정인데 에이미의 숙소로 오게 된 두 사람. 현타가 온 짐은 그제서야 에이미에게 마음을 열고 본물 터지듯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네빌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제자인 농구선술라마에 전화번호를 캐무습니다. 이씨 아저씨가 집에 오셨습니다. 물고문을 오지게 당한 짐은 급한 마음에 식이라도 팔아서 판돈을 만들려고 합니다. 깡패들이 들이닥치고 납치당에 끌려가게 되는데 라마에게 승부조작을 시키고 만약 거부한다면 에이미부터 죽여서 눈앞에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자신 때문에 에이미까지 위험하게 된 상황에서 그녀를 보호하고자 모진말로 작별을 구합니다. 서로 깊은 교감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확답을 하지 않고 나가는 라마 하는 수 없이 자존심 때문에 빌리지 못했던 사채업자 프랭커를 다시 찾습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을 통해 물고문에 질려버린 것일까 20만 달러 돈가방을 들고 미스터리를 찾아온 짐 안되겠다 이거 찾아내리라 배짱이 먹혔습니다 손옷가방 15만 빨간가방 26만을 지게 되었습니다 짐은 라마의 락커에 초록가방을 넣어두었고 라마는 승부조작이 연루되면 농구 인생도 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молод소 Event 먹방 15만을 빼지마 드실 부 explaining 특징 유대 또는 락커서 반 Essay 이거는 입장 사실 짐도 덱스터를 시켜 빌린 돈 26만을 경기에 배팅했고 성공했습니다 짐은 이제 모든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들을 코리아타운으로 불러모읍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다른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입니다 짐은 무슨 생각일까요 카지노에서는 그 누구도 남의 돈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짐은 그걸 이용한 것이죠 짐은 이를 고려하나 인간의 사채업자들을 위해 인간을 받고 있는 장관을 보고 인간을 보고 저는 사실은 이 간빼 도움를 도움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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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안쪽으로 중호심에서 비롯된 절망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며 살아가던 인간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게 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은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보여준 영화 갬블러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숨겨둔 뭉칫돈을 조심스레 꺼내는 이 남자 마이크는 그동안 포커를 쳐서 모은 3만 달러로 오늘 인생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사설 도박장에 도착한 마이크 하우스장 KGB는 추레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러시아 마피아 조직의 실세로 엄청난 포커 고수입니다. 뉴욕 포커판의 전설인 크니시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으로 마이크를 말려보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와도 못 말린다는 걸 크니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순간에 까자를 집어드는데 오레오 쪼개지는 소리로 결정하는 걸까 마이크는 풀하우스를 잡고서 승리를 100% 확신했고 KGB를 유인하기 위해 불안한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하우스 중에서도 최상급 서열인 라인 풀하우스를 잡았음에도 에이스 풀하우스가 튀어나올지 상상도 못한 마이크는 넋이 나가버립니다. 마치 섰다에서 굿땡이 장땡에게 밟히고 바카라 내추럴 에이스를 내추럴 라인으로 뒤집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심정을 모를 리 없는 크니시는 이런 마이크를 진심으로 보살핍니다. 배달이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 마이크 손을 틀었지만 그날의 충격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는 로우스쿨에 다니고 있으며 법대학 장실은 판검사들의 포크하우스이기도 합니다. 리포트 때문에 담임교수를 찾아온 마이크 본능적으로 훈수를 두게 되고 그의 명석함에 놀란 석학들의 플레이 권유에도 본능을 꾹꾹 눌러가며 사양합니다. 손을 씻겠다는 다짐은 마이크의 의지이자 아내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웜은 마이크의 막역한 중마구호로 학창시절에 큰 사고를 쳐 둘 다 퇴학당할 위기였지만 웜이 독박을 쏘준 덕에 마이크는 대학에 지나갈 수 있었고 웜은 퇴학과 동시에 비천한 사기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빚이 많은 웜은 출소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한다며 노름판을 찾고 마이크와 손을 잡으면 천군만 말하며 계속 꼬득입니다. 홀로 돌아서는 길목에서 끌어오는 본능이 발목을 잡는데 이것은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노름판 손수 입장을 본 웜은 밑장을 빼서 기술을 시전합니다. 웜이 좋은 패를 주니 아무리 두뇌가 뛰어난 아이비리그 학생들이라도 프로들을 당해낼 순 없습니다. 부자칩 도련님들을 탈탈 털어먹고 판때기를 조선한 바바라에게도 배당을 나눠줍니다. 밤을 꼴딱 세웠지만 또 다른 하우스인 체이스필드를 소개해주며 친구의 제기를 진심을 다해 돕습니다. 말도 없이 외박한 마이크에게서 아내는 도박 냄새를 맡는데 아내와 마이커는 둘 다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스터디에 불쑥 찾아온 크니씨 웜이 사기 도박으로 체이스필드를 휘젓고 다녀서 그러다 손모가지가 날아간다고 경고를 해주는데 러시아 마피아까지 털어먹고 있는 웜 다시 돈을 이뤄주라며 경고했지만 기어이 8천 달러를 따고도 심지어 마이크 이름을 팔아 대출까지 받습니다. 마이크의 거짓말에 크게 실망한 아내 노음의 채권을 전부 사들인 옛동료 그래마는 추심을 시작하고 이자가 붙어 2만 5천 달러로 불어나는 바람에 아까 땄던 만 달러도 바로 뺏겨버립니다. 한편 로스쿨 과정에 소홀하고 방황하는 마이크에게 교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내가 짐을 싸서 가출해버렸습니다. 이제 말리는 사람도 없겠다 본격적으로 놀아보자며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를 찾은 두 사람 이곳은 선수들이 관광객 주머니를 털기 좋은 던전으로 이미 체이스필드 선수들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흐름이 있다면 뺏겨버렸습니다. 마이크 등이 가슴이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 말은 말은 엔터가 이 말은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갈려져서 그는 오십시오 한 손으로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잘 일어나기 시작 시작 질기 아니 질기 일어나서 구매 통 지속 다음날 또 모의 재판이 늦어버린 마이크 그를 좋게 봤던 판사들에게도 제대로 찍혀버리고 가정과 공부가 엉망이 되어버린 마이크 이 기분을 달리는 것은 포카 챔피언의 경기 비디오를 돌려보는 것 뿐입니다 체이스필드의 관리자 페트라가 찾아왔습니다 홈은 마이크의 이름을 팔아 8000달러를 비췄습니다 그래마를 찾아가 시간을 좀 끌어버리는데 저 때 감사하고싶은 시간을 끌고 너는 아무거나 소환을 못 마시던 마이커는 혼자서 속임수 없이 포커판을 휩쓸고 다닙니다. 하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감정 컨트롤이 필요한 포커에서 3위를 꼬박 세며 눈이 쾅해진 마이커의 컨디션이 한계에 봉착하고 웜이 게임을 중단시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뒤 교도소 간수가 기뜸해줬던 공무원 하우스를 찾아가는데 그곳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들이 노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볼링이나 치고 있겠다는 웜이 좀 있으시는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판뛰기에 끼어듭니다. 웜은 여지없이 기술을 써 마이커에게 좋은 패를 주는데 위험하다고 판단한 마이커는 일부러 계속 죽어버리고 그게 못마땅한 웜 둘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가면서 마이커는 이번에도 또 좋은 패를 받게 되는데 그때 웜을 유심히 관찰하던 한 사람 마이커는 마이클은 KGB에게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이상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루 궁지에 몰린 마이클은 돈을 빌리기 위해 크니쉬를 찾아갑니다. 조니첸을 이겼던 자신감으로 KGB에게 덤볐던 것입니다. 더이상 비빌데가 없어 교수를 찾아온 마이클 어차피 5000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2판 4판 KGB에게 맞서 보기로 합니다. 어설픈 콜은 먹잇감을 자처하는 일이라 올인배수로 강수를 두는 마이클 승기를 잡은 마이클은 이제 2만 달러가 만들어져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뱃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그 때 갑자기 싼 느낌이 들고 슬그머니 베팅을 뺍니다. 미끼를 물지 않아 흥분하는 KGB를 보며 마이클은 확신합니다. 강한 패를 잡았을 때 포카페이스로 과자를 먹는다는 것을 좋은 패를 들고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이크와는 대조적으로 KGB는 칩을 집어던지며 멘탈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해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00달러가. 다른 곳에 번역을 수면 전화하러 전화하러 가고 있습니다. 카드가 가면 카드가 가면 확인해 보이시나요? 이 터렛, 도움를 당하는 단렉특 그 터렛... 그 터렛... 그 터렛... 그 터렛... 조니첸을 이긴게 우연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마이크 마이크는 변호사라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프로갬벌러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건 왜일까요? 나는 사무치나!